진짜전략 이 시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일단은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되면서 조정을 염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전략이 유효한가요? 예. 이제부터 또 2단계 클래식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더욱더요? 예. 왜냐하면 그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심지어는 무시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니까 우리 그쪽 관련된 종목은 그러니까 팡 종목은 우리나라는 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나 좀 연동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팔월 삼십 일을 또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겠습니다. 팔월 삼십 일이요? 예. 왜요? 그 액분하고 나서 그 미국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지 봐라. 아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그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는 사는 시점으로만 시장을 계속 보거든요. 네. 그런데 헬츠펀드나 일부 이해당사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어떻게 시장에 잘 팔까? 고가에.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흥분직히 들어오게 하고 내 거를 치고 빠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CIO나 분석가들도 많습니다. 실전에서는. 네. 사실 매도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코스피 200 인덱스 상품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 구조에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이 가려면 삼성전자 IT가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미국과 커플링 되면서 같이 뭐 다시 급등해가지고 직전 고점 8월 10일 2458도 돌파해서 가려면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가 가는 시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최근 오 일 동안 보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계속 눌러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에스카이 하이닉스 칠만 천에서 이제 어저께 팔만 원을 봤어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팔만 원까지 오면 일단 다 팔라고 그러는데. 에스카이 하이닉스 매수 전략. 이거를 단순히 매수 시각으로 봐갖고 와 외국인이 에스카이 하이닉스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는 잘못 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매수는 뒤에 합성해서 다음 공격을 위한 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이 뭔데 할 때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피 이백에 여기 이십사 프로. 전체 이 백을 바꿀 때 이 한 종목이 이십사 프로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게 뭔데 할 때 이 이십사 프로가 일 프로 올라요. 그러면 아홉 개 종목 에스카이닉스부터 엘지생활건강까지 아홉 개 종목이 일 프로 빠지면 이건 똑같습니다. 보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를 예를 들게 카카오가 2.6%를 정도를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른 거 다 보악이고 이게 카카오가 아우 나스닥 뭐 빵 주식 신경제 10% 올랐어요. 삼성전자 1% 빠지면 그냥 시장 그냥 똔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느끼면서 매일매일 시장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 두 개 합치면 열두 개까지가 커버가 돼요. 예. 그러면. 요새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 이제부터 삼성전자 오만 오천 원 에스카이닉스 제가 칠만 칠천 오백 원을 중요한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이거 공격해서 붕괴시켜요. 그러면 네이버든 밑에 카카오든 10% 올라도 시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제발 그 실무자들 차원에서 공매도 좀 연장하지 마세요라 했더니 또 연장을 하시네요. 이게 실무적인 감각을 모르셔서 결정하는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의 수급을 들어오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를 위하신다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구조 이상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카이닉스. 이 두 종목이 제일 많은데 그 종목을 지금 수급 구조를 망가뜨리니까 이 시장이 미국 시장 올라간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을 좌우한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뒷면을 자꾸 보라 파생 시장 에너지를 봐라 이것도 제가 칠월 말에 이 그림을 갖고 오면서. 분석을 해 드렸을 겁니다. 어떤 그림인가요? 이때 삼성전자만 거의 이조 칠천 원 사고 시장에서 외국인 돌았습니다. 흥분했을 때죠. 이때 이걸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 그림을 숫자로 7월 29일 날 삼성전자 6만 4백 원입니다. 지금 한 달 지났어요. 네. 이게 꼭지입니다. 이 날이 꼭지고 지금 5만 5천 원 와 있는데 그때 이거 갖고 흥분했거든요. 7월 달에 삼성전자 돌아온 외국인 2조 7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만 3조 7천 원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런데 제가 이거 뒤에 네이키드 매수도 있겠지만 뒤에 삼성전자 매수 뒤에 합성된 것도 있을 거다. 이게 올려놓고 죽일 때는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해서 삼성전자 온이 삼성전자였으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나만 체크하십시오. 그게 IT 주가를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 한국 증시 결정할 겁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락했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미결제 약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든 크래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읽어본 거거든요. 삼성전자 선물 매수 이게 7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합성할 때 삼성전자 매도하면서 선물 고가의 매도층을 환매수하면서 수익 챙기는 그러면서 미결제가 감소가 됐거든요. 이게 시장을 급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수요층으로 들어오게끔 갖다 해서 이런 매도를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하는데 삼성전자 매수나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진 거 어느 정도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또 이러한 롱셋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지금 전혀 가동이 안 되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의 변동성에 더 시장이 아주 완전히 그냥 춤추는 그러니까 요새 삼성전자나 파생변동성이 더 심해졌습니다. 네 꼬리 밴동성이 더 심해졌으니까 이 부분을 추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칠월 팔월달 한 달을 봤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 외국인이 여기 딱 보니까 천칠백팔십사억을 이제 매도했습니다. 칠월달하고 좀 다른. 칠월 한 달 동안? 네. 요거 칠월 삼십일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네 칠월부터 팔월까지 네 칠월부터. 천칠백 누계입니다. 근데 영기금이 오천억을 때렸어요. 오천억을 팔았네요. 전체는 일조에 삼성전자만 오천억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정사업 본부 여기 등이 우정사업 본부 이게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매도 그리고 투신 금융기관들 대부분 매도. 그러니까 이르니까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개선이 나와야 된다 대충 시월달에 나올 것 같아요. 시월이요 그 이유는요? 뭐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불확실성 제거되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쯤 되면 뭔가 연말과 내년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에스카닉스는 그때쯤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티는 또 그때 바닥을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이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냥 연말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두 달은 바닥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덧빠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티 부품단 소부창 판다 팔지 마십시오. 다들 우량기업이니까 요거만 넘어가면 네. 오히려 순환이 나올 거고 오히려 여기서 이 삼십억 덧빠지면 저는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요 세 가지 마디. 여러분 칠월 삼십일 이 마디가 아까 삼성전자 그 와 환호했던 자리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변곡점이 팔월 십삼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때 이때 제가 삼백 이십 이천사백 개미 크래쉬 나옵니다. 이게 다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월 십삼일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이때 보시면 삼성전자 5만 9천 돌파 못하고 또 5만 6천 반동 줬다가 지금은 이제 5만 5천 원을 위협합니다. 이때 주가 지수 보십시오. 이천 사백 오십팔 삼백 이십 꼭지를 딱 찍었습니다. 이게 옵션 만기와 연동돼서 이 게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제 현재 위치입니다. 그림이 달라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명선. 어딘가요? 5만 5천 원. 네 삼성전자. 구해선물 삼백 종합주가 이천이백오십. 네. 그럼 이 선을 깨면 여러분 씨 파동이 이천 백오십이냐 이천을 공격하는 파동이 시월달 삼성전자 불확실성 제거될 때까지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저 선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팔월 삼십일일에 있는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 이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액면 분할을 앞두고 애플과 테슬라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는 애플이나 그쪽 수익을 챙긴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챙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무상전자나 애플을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 가만 보시면요. 거기 뒤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의 사고가 팔아먹기 위한 사고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급등 종목들이 이제 액분하거나 무상 증정하면 전에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갖고 와봤을 겁니다. 어느 그림이죠? 이 그림이요. 액분이 일 대 이로 되면 이만 원이 만 원대도 똑같은데 실제 주가는 그렇게 안 빠지고 오히려 반 안에서 싸지니까 오히려 매수에 들어가고 더 당길 때 실제 해치펀드 이때 털고 나온다는 논리를 한번 설명을 해 드렸을 겁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9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진행되나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알고리즘은 6월 15일 저점과 현재까지 고점을 4등분해갖고 전체적인 에너지를 측정해 보십시오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 지금 애플 테슬라 막 그냥 뭐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카카오나 뉴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거 무너지면 어디에 거 팔아야겠지 이 기준 바로 밑으로 삼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수익률은 제가 신토불이 우리나라 조직을 더 좋아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이 애플보다 더 좋습니다. 종목 하나 선택하면 어떤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미국 시장이 6월 15일 기준으로 인덱스 24%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다오가 15% 올랐어요. 우리도 여기 6월 15일 날이 2030에서 2458이니까 21% 올랐어요.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이 지수보다 3배나 5배나 간 게 애플보다는 테슬라입니다. 네. 그렇죠. 테슬라가 6월 15일 날 900불에서 2100.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그렇죠. 엄청나죠. 138%. 그리고 애플이 5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대단한 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건 그래요. 아니 물론 바이오나 질납분거 제가 얘기하는 건 SK 관련된 주식들. 요즘 잘 갔죠. SK 빼고. SK 케미카라고 SK 디스커버리가 6월 달 기준으로 지금까지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올랐을까요? 케미카는 330% 올랐고요. 그래요? 디스커버리는 200% 올랐어요. 정말 악소리가 나오네요. 예.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IPO SK 바이오시스 이 모멘텀 하나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렇게 시가상위의 우량주들이 200% 300% 그것도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테슬라에 열광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근데 상대적으로요. 우리가 K자라고 그랬죠. 이게 더 힘든 더 힘든 거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거는 200% 300% 갔는데 그리고 딱 보면 저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테마 주고 세력 주고 실적도 안 나오는데 저거 왜 저렇게 급등하지? 근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아주 초우량 주고 기업도 실적도 내고 막 이러는데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는 이제는 종목이 점점 압축되면서 종목 성부환이나 종목 찾기가 실전에서 매매하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월 달부터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실적도 코스닥 나오잖아요. 시월 십일 월 가면 이제 미국 대선도 그거보다 우리는 대주주 관련된. 대주주 관련된. 연말 대선 이제 십억 넘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대주주 요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시월이나 십일 월 달에는 이거 간단하게 해서 회피해야지 하는 에너지가 급등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부지기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게 나는 지금 이제부터 시장이 작동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부터 투자 전략을 압축한다면. 저는 인제 그 보이지 않고 많이 빠진 것 쪽이나 역발상으로 아니면. 뭔가 틈새 전략을 노려야 돼요. 예 틈새 전략은 어떤 게 될까요? 제가 틈새 전략으로 이 그림을 안 봐. 이거 이게 그림이 안 움직이네요. 제가 7월 말에 하반기를 보면서 3개월만 전략 짜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도주 물줄기를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에서 대박 난 쪽이 이 두 번째 섹터입니다. 그렇죠. 바이피어 연골고리 그래서 에스케이. 바이오팜 상장에서 이 에스케이 또 바이오시스 연골고리에서 뭐 에스케이 그룹 관련주들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있어요. 네. 비티에스 방탄. 네 가다가 못 갔어요. 구 월 달에 이제 각각 카카오게임즈. 그렇죠. 예 그러면 카카오게임즈의 연골고리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넷마블 넷마블 많이 올랐지만 넷마블 아직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저는 이 호텔 롯데 아이피오가 또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텔 롯데 관련된 종목들은 오십 이주 최저가를 지금. 요즘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 사놓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롯데 지주 롯데 지주 우선주 롯데 칠성. 어떤 느낌이냐면 이천십팔 십구 년에 카카오 보는 것 같아요 카카오 팔만 원 구만 원대 그때 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호흡이 일 년 정도 이상 기시가 나시는 분들은 주가가 지금 뭐 이천을 깨고 부러지는 전혀 상관없는 쪽에 역발성 전략에 이 호텔 롯데 아이피오 하나 바라보고 전략하든지 나는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면 카카오게임즈 연골고리. 요런 요런 것들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 세 번째 물줄기도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이건 여기는 세력주들이 많아요 테마주들이. 그렇죠 테마주들 정치 테마. 요새 그 홍정 씨 SNS 하나 나오면서 갑자기 KN 부산 방송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삼십에서 오십 프로가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의 에이티 에이티 급등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홍정욱 씨나 안철수 그 전 대표가 분명히 서울시장 거론될 때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테니까 디지털 조선이니 KN이니 안내비니 이런 종목들을 조종 때 사놓으면 급등할 때 오히려 파는 재료 노출 때 파는 이런 전략이 지금 나오고 여기에는 대선 주자들 연골고리고 정책 연골고리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직까지 안 된 쪽이 있어요. 에스오씨입니다. 요새 현대건설 보면 끔찍하실 겁니다. 현대건설 현대 엘리베이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북방주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글로벌 환경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국제적인 환경에 우리 정부는. 친북 정책에 여러 가지 전략을 내더라도 뜻대로 안 될 거고 국제 정세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가. 지금까지 진행됐다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사만 원입니다. 사만 원을 깨면 이제 역발성 전략 메리트가 있을 거 같아요. 깨면 네. 그리고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도시 재생 도시 지하와. 북방 전체 재능 안전만 이게 다 다음 대선에. 정책 화두들에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골고리 종목들을 또 찾아내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첫 번째 종목들이 여전히 바이온데. 여기도 참 많이 보시면 바뀝니다. 진단 키트에서 이제 질이 나쁜 백신 종목에서 저는 이제. 이걸 강조해 드립니다. 재생 의학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하니까 갑자기 어디 한 한 달 갔다 갔다 오시면 십 년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개념입니다. 주기 세포 뭐 그런 건가 보죠. 주기 세포 재생 의학 앞으로는 이 재생 의학이 이제 첨생법이 오늘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려면 고액화에 의료 민영화에 그다음에 원격 진료 비대면의 그다음에. 영리 병원 이런 구도가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의사협회 지금 그냥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노이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빠르면 오 년 안에 될 것 같아요. 그렇게요 네. 이천이십오 년도에 그럼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제이의 진단 키트 같은 에너지가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찾아내라.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또 하도는 씨에모 관련 주. 네.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공장으로 아직도 갈 것 같아요. 더. 그런 종목들이 여기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 틈새가 이제 화폐 전쟁. 네. 여기에 이제 디지털 화폐. 스마트 보안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틈새 전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만 더 할까요 네 그래도 유망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이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에스케이 바이오팜과 에스케이가 다시 매수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사이에 급등한 에스케이 케미가 여기 보십시오. 삼백구십일 프로. 대단하죠. 그다음에 이거 이백십 이거는 이제는 가진 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넷마블 넷마블이 오 점 육 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마블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연골고리와. 비티에스의 연골고리 그렇죠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결돼 있으니까 저는 이게 이십만 원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 사십만 원 때 조종 때는 오히려 매수 전략 이런 것들이 틈새 전략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일간 인제 시간 관계상 빼고 마지막으로 이 어저께부터 인제 그래서 원격 진료니 이러한 그. 금등 종목들이. 요즘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미 또 늦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게 투기가 나올 것 같아요. 투기 그럼 급등을 하겠네요. 이게 천오백 그러니까 지금 천삼백에서 천사백만에서 왔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옛날에 이제 투기적 에너지인데 인제는 뭐냐면 디지털 화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그래서 금 다음에 일로 몰릴 것 같아요. 이거가 곧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안 결제 이런 종목들이 갖다 해서 진단 키트같이 가는지도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시장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화폐 전쟁은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보안 스마트 결제 관련 주들이 틈새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들 쭉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인 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